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꾸자꾸 들을수록 사심이 생기는 에듀 사심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오늘은 이제 3단원입니다. 고려의 성립과 발전, 본격적으로 고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항상 고려가 처음 세워지고 조선이 처음 세워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을 때는 앞부분의 기틀을 마련했던 왕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왕들의 업적을 묻는 문제, 그리고 왕의 순서에서 연표, 두 왕 사이의 가운데 왕에서 있었던 일, 그런 식으로 아주 출제가 자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집중해서 필기하시면서 좀 내가 암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두 가지를 필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고려가 딱 세워지자마자 끝난 게 아니에요. 후백제가 여전히 남았고 신라가 남았습니다. 완벽하게 호삼국을 통일해야 되겠죠. 우리가 고려 건국까지 전 시간에 배웠어요. 이제는 고려가 건국한 이후에 나머지 후백제와 신라가 어떤 식으로 고려에 흡수가 되는지 그 순서를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고려의 건국은 918년에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고려 건국이 이루어지고, 연도는 참고로 제가 그냥 쓸게요. 여러분들이 연도를 반드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고려가 건국이 되고 왕건이 수도를 다시 철원해서 송악으로 옮겼죠. 송악으로 옮기게 되고, 지금은 개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가 건국하고 나서 후백제는 계속 고려랑 싸우게 돼요. 사실 후백제와 신라 중에서 군사력은 후백제가 훨씬 높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후백제랑 싸우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먼저 얘기한다면 발해가 멸망을 하게 돼요. 발해가 멸망을 이제 926년에 하게 되는데 자 발해가 멸망했을 때 고려는 발해를 이런 투왕민들을 어떻게 받아줬느냐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 이때 막 926년에 막 내려온 게 아니라 몇 차례 걸쳐서 좀 내려오거든 유민들이 그래서 우리가 발해는 거란에 의해서 한 번에 확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거란에 체립을 받고 국력이 약해졌다가 백두산 폭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으로 조금씩 조금씩 유민들이 내려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해가 일단 멸망을 하고 대표적으로 발해 태자 대광연이 내려오거든요. 대광연이 유민을 이끌고 내려왔을 때 고려를 내려왔을 때 태조 왕건은 이 대광연에게 왕시성을 하사하게 됩니다. 아주 우대를 해줬다라는 거죠. 대광연의 이름이 왕계가 되기도 했다. 이름이 뭐 그런 식으로 발해 유민을 흡수했다. 발해 유민까지 고려가 이런 식으로 흡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진정한 통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알고 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백제와 이제 고려가 싸우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때 후백제가 신라를 아예 차지하려고 신라를 계속 쳐요. 신라에서 경순왕이 고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경양이 죽고 이러니까 고려한테 신라가 싸울 힘은 없으니까 고려한테 좀 도와달라고 태조 왕건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투가 두 개가 있거든요. 이 전투는 고창전투, 공산전투인데 공산성이라고도 하죠. 공산전투, 고창전투인데 이 공산지방과 고창지방의 전투를 우리가 정리할 때 이게 말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고히 한다. 이제 후삼국의 고려가 이제 세워지고 나서 뭔가 공고히 고려라는 나라를 공고히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공고 이게 순서로 외워주시면 되겠고 자 먼저 이제 공산전투가 한 번 있고 고창전투가 있었는데 한 번씩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이깁니다. 공산전투까지는 백제가 이겨요. 후백제가 먼저 한 번 승리하고요. 후백제 승리. 그리고 나서 고창전투는 고려가 승리를 합니다. 한 번씩 승리를 나눠 가졌는데 팽팽하게 후백제랑 고려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때 견훤이 고려를 투항하는 견훤이 귀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견훤이 금강을 예뻐하고 신검이 화가 났어요. 신검이 자기가 군사적인 공도 세웠고 아버지가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겠지 생각했는데 신검을 왕으로 올리지 않는 거야. 신검이 열받아서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해요. 그래서 견훤을 어디다 가두냐면 금산사에 가둬버린다. 유폐한다라고요. 어려운 말로. 누가? 신검이. 그러니까 견훤이. 아들이 나를 가두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신검을 내가 아예 치겠다. 그래서 견훤이 결심을 하고 고려한 데 갑니다. 그래서 이제 태조 왕건 보면 아 견훤왕이 오는구나. 견훤왕이. 이러면서 견훤이 이제 왕건이랑 같이 한 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견훤이 귀순하는 부분. 그래서 이것이 이제 935년에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순왕도 더 이상 이제 후백제군하고 싸우는 것도 지겹다. 그냥 내가 항복하겠다. 그래서 신라가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신라는 그냥 나라를 이렇게 가지세요 갖다 바치거든요. 바로 경순왕이 투항을 하게 됩니다. 경순왕이 그냥 항복하면서 투항을 하면서 경순왕이 이렇게 나라를 갖다 바치니 공을 세운 것이다. 고맙다. 이러면서 너에게 이제 경주 지방을 시급으로 주겠다. 하면서 경순왕에게 네가 이제 경주의 사신간이 되라. 사신간 1호가 바로 김부가 됩니다. 사신간이 되고 시급을 줘요. 자 이런 식으로 경순왕 김부에게 이제 네가 경주를 맡아라. 이런 식으로 시급을 경주로 준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시급이라는 개념이 약간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주를 시급으로 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신라 항복했어요. 이제는 신검이 이끌고 있는 후백제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진정한 이제 후삼국 통일이 되는 건데요. 자 후삼국 통일하게 된 마지막 전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936년 요거 두 개 다 935년에 일어났고 자 936년에 1, 2천 전투만 기억하시면 돼요. 1, 2천 전투 뭐 1, 2천 전투 다음에 항산전투 뭐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1, 2천 전투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1, 2천 전투에서는 누구랑 누구랑 싸운 것이냐 견훤과 왕건이 같이 싸우는 거죠. 견훤 플러스 왕건 vs 신검이랑 싸운 거죠. 그것이 1, 2천 전투다. 1, 2천 전투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완벽하게 후삼국이 통일했다. 후삼국이 통일은 발해의 유민들까지 습수했기 때문에 진정한 삼국 통일을 했던 그 전에 통일신라는 좀 불완전한 통일을 하면 진정한 완전한 통일이 되어있다라고 순서를 잡을 수 있겠죠. 여기서는 여러분들 좀 어렵게 나오게 된다면 공산전투, 고창전투 순서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산전투에서는 후백제가 이겼고 고창전투에서는 고려가 이겼는데 이걸 어떻게 외워주냐 일단 고려의 힘을 공고히 했다. 공고 순서로 외워준 다음에 고창전투의 고에 고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려가 승리한 거예요. 고창전투, 고려 승리.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나머지 공산전투는 아, 그러면 후백제가 이겼고 있구나. 이렇게 딱 하나만 완벽히 알아두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죠. 그러면 견훤이 오게 되는 스토리. 그리고 이제 경순왕이 나라 갖다 바치고 투항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후삼국 통일했다. 마지막 전투, 1, 2천 전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다가 이어서 태조 왕건부터 해가지고 왕들의 업적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고려가 세워졌습니다. 고려가 세워지고 이제 태조 왕건이죠. 자, 태조 다음으로는 태조가 이제 아들이 너무 많았어요. 결혼 정책을 해서 29명의 왕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혜종, 그리고 혜종, 정종 때는 좀 힘이 약해져요. 그러다가 다시 왕건을 강화한 우리는 광종부터 좀 정리해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광종. 자, 그리고 태종, 광종 그 다음에 중간에 경종 알아두시고 경종은 시정전식감은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종 그리고 마지막 현종까지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 왕건은 해결해야 될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왕건 자체가 원래는 왕족은 아니었잖아요. 나라를 처음 세운 왕이고 그런데 자기 출신 자체가 호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태조 왕건을 이제 왕이 될 수 있게끔 도와준 주변 많은 호족들이 있겠죠. 그 호족들을 쫙 포섭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호족들이 나도 왕이 될 거야 라고 역모를 꾸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족들을 자리주기도 하고 그리고 눌러주기도 하는 이 동시에 당근과 채찍을 해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조 왕건 같은 경우는 호족들을 포섭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그래서 이 호족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회유해서 달래주기도 하면서 포섭하기도 하는 좀 견제하기도 하는 호족들을 회유하기도 하고 통제한다고 해야겠죠. 통제 이렇게 두 개 회유책과 통제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회유는 잘해주는 거예요. 당근을 준다. 그래서 일단은 힘이 닿는 데까지 결혼합니다. 그래서 29명의 왕비와 결혼해요. 한 달에 한 번은 쉬자. 이런 식으로 결혼은 이제 29명의 왕비와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결혼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왕씨 성을 주는 거야. 너는 이제 우리의 왕족이야. 이제 왕씨가 되어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왕 한나가 되어라. 이런 식으로 왕씨를 주는 거예요. 사성. 성을 준다. 성을 부여한다. 그래서 하사한다의 사자로 사성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정책, 사성정책 한 개 더. 역분전. 땅을 줘요. 아, 네가 나라를 이렇게 통일하고 전쟁을 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내가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웠다. 공신들에게 역분전을 줍니다. 그 역분전을 줄 때는 어느 정도 공을 세웠느냐에 대해서 농공행상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 공을 누구의 공이 크고 누구의 공이 작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때는 인품을 반영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 이 사람의 인품이 이러하니 이러한 땅을 이만큼 주겠다. 사실 공에 따라서 주는 건데 인품이란 말을 쓴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그 관품, 인품이 있다가 시정전시가 때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그 공에 따라서 그 공을 얘기할 때는 인품이라고 말을 했다. 인성을 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통제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심간 제도와 사심간 제도와 기인 제도가 있습니다. 자, 사심간 제도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아까 이 경순왕이 이제 이름이 김부인데 여러분 사료에는 김부로 나올 거예요. 김부로 하여금 네가 경주의 사심이 되어라 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건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제 이 경순왕은 수도에 살 거 아니에요? 수도에 살고 있는데 이제 개경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경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 김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관리들에게 그 지역의 사심이 되라 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네가 책임을 져라 연대 책임을 져라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정말 인지를 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인 제도인데요. 기인 제도는 너희 자식들 개경으로 유학 보내 자식을 개경으로 보내요. 그러면 자식을 개경으로 이제 볼모로 삼고 있는 거야. 인질로 삼고 있는 거야. 그럼 지방에서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어. 내 자식이 지금 개경에 있는데 어떻게 반란을 일으켜. 그쵸? 그런 식으로 자식을 인질로 잡는 것은 기인제 그리고 사심간 제도는 그 지역의 사심이 돼서 너가 그 지역의 일을 맡아라 라는 게 사심간 제도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통제를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심간 제도의 기인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민생을 좀 생각을 합니다. 민생. 그러기 위해서 세금을 세율을 10분의 1로 줄여줘요. 아 이거는 엄청난 거죠. 원래는 그전에는 거의 절반까지 받기도 했고 아니면 3분의 1을 받거나 했는데 세금은 10분의 1만 걷어라 이런 식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거. 우리도 예를 들어 대통령이 딱 이렇게 취임하자마자 세금을 줄여드리겠습니다. 뭐 건보료 50% 할인 그럼 너무 좋아할걸요. 와 이럴 거예요. 세금 줄여주는 게 짱이죠. 세율을 10분의 1로 줄여주고 이것을 취민유도의 정책 백성들을 안정하게 백성들을 좀 편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민생을 생각한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우리가 고구려는 진대법이라는 게 계속 있었잖아요. 춘대추납 봄에 꺼주고 가을에 갚는다. 그런 식으로 백성들을 구효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진대법을 이어받아서 흑창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흑창은 나중에 저쪽에 이제 성종 때 의창으로 명칭이 바뀌거든요. 하는 일은 똑같아요. 태조는 흑창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름 자체가 고려라고 졌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제 고구려를 계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야. 그래서 북진 정책을 할 것이다. 옛 고구려 땅을 되찾겠다. 이런 마음으로 수도는 이제 개경이지만 개경 위에 있는 지금의 평양 서경을 중시합니다. 서경을 중시하는 정책을 하면서 and 거란을 적대해요. 거란은 발해를 멸마시킨 아주 짐승과 같은 나라다. 거란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란이 우리 교류 좀 해보자 라고 낙타도 보냈는데 낙타도 다 말려죽이고 만보교에 낙타를 말려죽이는 낙타는 무슨 죄야. 그런 식으로 만보교 사건이 일으켜요. 그런 식으로 거란 적대. 그래서 북진 정책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태조는 이 자신의 이런 식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글로 남기는데 정계와 개백요서라는 책은 개백요서 이거는 관리들에게 남겨준 책입니다. 자, 우리가 관리가 된다라는 거는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이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선생님이 국회의원이 됐어. 나 이번에 정계에 진출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관리들에게 준다라는 말은 정계 정계 진출 그런 식으로 여기도 또 정계가 있어요. 또 앞에 정계 개백요서 저 정치에 관련된 거 관리들에게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아들들에게 훈훈한 말을 남겨주겠다. 훈요십조는 역대 그 다음 후대 왕들에게 줍니다. 훈요십조 아들들에게 훈요십요라고 썼어. 아들들에게 내가 열 가지 조항은 좀 조심해라 아들아 이런 식으로 팔관의 연등에는 축소하지 말고 어느 지역 사람들은 뭐 쓰지 마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열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그게 훈요십조예요. 왕들에게 남기는 훈훈한 유언이다. 이런 식으로 훈요십조는 왕들에게 정계 정계 개백요서는 정계에 진출한 관리들에게 그렇게 좀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광종으로 넘어갈게요. 광종도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오죠. 태조 왕관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 요즘으로 봤을 땐 추세로 봤을 땐 광종이 많이 나와요. 광종은 왕권 강화를 많이 한 피해 군주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보보경심 여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이유를 좋아해서 아이유가 나온 드라마라 봤거든요. 거기 오면 이준기인가 이준기가 광종으로 무섭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광종은 주변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약간 이방원하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태종하고 그런 식으로 왕권 강화에 아주 길을 저기 공을 많이 들여요. 그래서 광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노비 안건법입니다. 자 노비 안건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억울한 노비를 풀어준다.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혈통이 노비가 아니었는데 빚 때문에 노비가 되었어. 그러면은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억울한 노비들을 풀어준다면 여기서는 사실 이 광종은 노비들을 사랑해서 그런 것보다 노비가 억울한 노비가 풀어줘서 양인이 된다면 양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국가재정이 빠방해지죠. 그럼 국력이 강해지고 왕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왕도 어느 정도의 국가재정이 있어야지 막 여러 가지 정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재정을 확충하면서 그러면서 호족들의 호족들이 노비가 많다라는 건 호족들의 재산이잖아요. 호족들을 좀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비 안건법으로 호족들의 이런 권위를 좀 낮춰준다. 이렇게 사실 호족들이 노비 안건법을 많이 반대했어요. 어찌 이렇게 노비들을 풀어주면 위기질서가 흔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노비 안건법을 실시했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내 편을 뽑겠어. 내가 직접 관리를 채용하겠어. 과거제도죠. 이 과거제도도 역시 결국은 왕권강화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직접 왕의 신하들을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제도를 시험을 봤을 때 왕이 직접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시험을 봐라라고 할 거고 유학을 증시하면서 그러면은 임금에게 충성하는 관리 이런 식으로 뽑게 되는 거죠. 과거제도는 쌍기가 건의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쌍기의 건의 쌍기는 귀한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인은 원래 과거제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쌍기가 고려에도 과거제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건의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과거제도 실시한 게 광종이에요. 과자에다가 이응자만 하면 광종이잖아요. 그래서 광종과거제도 광과 광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또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관직에 그런 관직에 있는 사람 그 관리들에게 옷 색깔을 정합니다. 이게 바로 공복 제적이에요. 사색으로 네 가지 색깔로 정하게 되는데 다 4등급으로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면 짝대기 가지고 이렇게 관직이 있잖아요. 전 예전에 몰라가지고 짝대기 하냐면 1병 2병 3병 4병 5병이야? 이랬다가 어 무식하다 이러면서 그거 한참 관직에 가는 교육을 우리 학교 선배한테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짝대기 별 모궁화 이런 걸 가지고 바로 필승 하고 위기주소가 바로 나눠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옷 색깔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위기주소를 막 만들면 거기에 가장 꼭대기에는 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우려 합격! 그러면서 마지막에 화려하게 왕권 강화한 거 보여준 건 나는 황제다. 칭제권어. 그래서 황제라고 칭하면서 이때 연호를 광덕 중풍 이런 식의 연호를 사용합니다. 연호. 황제 칭호를 사용하고 연호는 광덕 중풍이다. 여기서 시험이 또 잘 나와요. 광덕 중풍 광풍 광덕 중풍은 광풍으로 광종이 부는 바람 이런 식으로 광풍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풍 아시겠죠? 광종 광풍 광덕 중풍 여기 연호에도 자기의 이름 광종의 광 광자가 들어가잖아요. 광종이 덕이 있다. 광덕 중풍 광풍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왕권 강화와 관련된 네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노비안 건법 광종은 너무너무 사람들 많이 죽이고 아무래도 고민이 많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노안이 됩니다. 노안 노비안 건법 노안 그리고 과거제를 실시함으로써 광과 기억 광과 광광 기호 광이면 과거제도 이렇게 연결해주시고 공복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왕권 강화니까요. 그리고 칭제 권한 황제라고 칭하고 연호를 바로 세운다 이게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황제라는 칭으로 사용했고 광풍 광풍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광풍 광풍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추가로 얘기를 한다면 광종은 워낙 잘 나오니까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재위보 빈민구제를 위한 재위보와 그리고 불교를 좀 되게 중시했다라는 거 불교를 송볼정책이라고 하죠. 송볼정책 자 요 부분은 뭐냐면 재위보는 이게 또 웃긴 게 이렇게 막 피바람을 불었던 그런 피해 군주들이 또 백성들한테 따뜻해요. 그런 부분이 태종도 신문구를 설치해서 백성들이 억울함을 부구치게 했거든요. 이방원도 이런 식으로 광종도 사람들 백성들이 막 피해 군주니까 아 무서워 이럴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다. 백성들을 편안하게 빈민구제를 하기 위한 재위보를 만들어요. 재위보라는 건 그때 당시 고려는 보가 되게 많은데요. 팔관보 팔관해를 위한 비용 마련 팔관보 빈민구제 재위보 이런 건데 사람들이 막 십시일반 돈을 모으면 이제 약간 좀 일종의 개와 비슷한 건데요. 여러분들 어머니들 개하고 개주 이런 게 있는데 10명이서 10만원씩 뭐면 100만원이 되잖아요. 그럼 100만원을 가지고 사람들 누구를 꺼주면 이자가 붙겠죠. 그 이자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이런 데 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서 그 기금을 마련해서 그 이자로 재위보 빈민구제하는 데 쓴다.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서 그런 이자를 막 불린 다음에 팔관의 비용을 쓴다. 팔관보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팔만대장경을 만든다. 그래서 경보 종을 만든다. 금종보 이런 식으로 다 보가 붙어요. 그런 재위보고요. 자 그 다음에 빈민구제 제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빈민구제 할 때 그 제자 있죠? 그 재위보예요. 빈민구제 재위보 숭보요정책으로는 광종이 또 기억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절 이름도 귀법사예요. 귀법사를 만들어서 균여가 귀법사의 주지가 됩니다. 주지순임 귀녀스님으로 하여금 귀법사의 주지가 되고 광종은 되게 그 불교 강화 정책을 아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국사 왕사 제도라고 그래서 나라의 스승 나라의 스승이 되는 그런 스님 국사 왕의 스승이 되는 스승사자 써가지고 왕사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자기가 평소에 너무나 형제들을 죽이고 많은 피를 받기 때문에 약간 불교에 규의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경종으로 넘어갈 건데 경종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종은 성시경씨로 생각하시면서 시경전시과 아 시경이랜다. 성시경씨를 너무 좋아해서 시정전시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경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성시경씨 이름이 되죠. 시경 시정전시과는 경종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시정전시과는 무엇이냐면 처음으로 처음 시 처음으로 시작했다 첫 전시과라는 거예요. 이 전시과는 사실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전전시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처음 전시과 때는 어떤 거였냐면 관품과 관품과 인품을 반영해서 18등급으로 나눈 다음에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다 라고 하는데 관품이라는 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18등급의 관직이에요. 18등급 관직 그런데 인품은 대체 무엇이냐 인성에 따라 주는 것인가 인품을 어떻게 반영하죠? 너는 인성이 몇 점 너는 인성 몇 점 힘들잖아요. 되게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이 인품이라는 건 아까 말했던 이 역분전 때 누가 공을 세우고 이런 거 인품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역분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역분전에서는 공에 따라서 그것을 인품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인품이 나오는 거예요. 관품 인품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주는데 전지라는 건 밭전자로 마음 그대로 밭을 주는 거예요. 논이나 밭이든 그때는 거의 논이 없었어요. 고려때는 거의 밭을 주는 거고 시지는 뗄감이 나오는 임야를 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난방을 뗄감으로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전지는 밭을 주는 것이고 시지는 뗄감이 나오는 임야를 준 것이다. 산 같은 거 야산 이런 거 전지와 시지를 나눠주는 게 시정전시과다. 전시과의 전자가 이 전지 시지 시자가 이 시 그래서 전시과인 거예요. 그래서 경종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종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우리 조선시대 정조의 남자 정약용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정약용이 하라는 대로 이것저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 있으면 아주 똑똑한 책사가 한 명 있어야 돼요. 유비가 있으면 제갈량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성종에게 제갈량은 최승로입니다. 그래서 최승로가 지금 우리나라가 필요한 급한 28가지의 1 심호 28조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고요. 그걸 웬만큼 성종이 그걸 반영해서 여러가지 기틀을 마련하게 돼요. 고려를 완성한 왕이 성종입니다. 조선시대에도 경국대전 완성 여러가지 완성한 왕이 성종이거든요. 그렇게 성종은 완성을 한 왕인데 뭐를 완성했느냐 이성육부제를 완성해요. 이성육부제를 완전히 정비를 합니다. 원래는 중국은 삼성육부제인데 고려는 고려스타일대로 이성으로 중소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중소 문화성 합쳐가지고 이성육부제로 해요. 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성육부제를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성육부제를 설치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를 또 완성하냐면 이때 좀 그 시비목을 설치를 해요. 요건 한 번에 쫙 쓸게요. 이때 외관을 두소서라고 얘기해서 성종 때 시비목을 설치한 게 또 되게 잘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최승로가 지방관을 이렇게 좀 파견해가지고 지방을 좀 감시해라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그 외관이 시비목 목사를 파견을 하고 그러면서 향리들을 조금 낮춰주는 향직 제도를 개편을 해요. 이게 무엇이냐 고려 때는 이 지방관이 파견되면 주인이 있는 연현이다 해서 주현 지방관이 없으면 주인이 없어서 결국에는 주현에게 속혀에 속해 있다 라고 해서 속현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속현에서는 사실 향리가 거의 뭐 웬만한 지방관 일을 다 하고 향리의 권위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향리를 좀 낮춰주는 거 향리는 지방에서 파견한 관리일 뿐이다. 너는 그냥 국가 공무원일 뿐이지 그 지역 유지로 그 지역이 네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향리를 좀 낮춰주는 거 그냥 약간 지방관식으로 낮춰주는 게 그게 향직제도 개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향리의 권위를 조금 낮춰줬다 요렇게 생각하는 게 향직제 개편이고요. 자 그리고 국자감을 설치합니다. 국자감을 설치해서 이게 사실 최성로는 아주 유교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성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뭐 태조왕건때부터 불교를 너무 중시해가지고 막 연등에 팔관하는데 돈 너무 많이 쓴다. 하지만 불교보다는 유교가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불교를 탄압하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교는 치국의 도 나라를 정치하는 지금 현재 필요한 도는 유교고 그리고 불교는 수신의 도로 내가 나중에 죽었을 때를 생각하는 그런 학문이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데 뭐를 더 중요시할 거냐 이런 식으로 왕한테 물어봐요. 유교가 중요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유교를 진흥하라고 국자감을 설치를 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의창 설치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의창 설치 의창은 진대법을 계승한 겁니다. 아까 저기 흑창 있죠. 그거 명칭 바꾼 것 뿐이에요. 기존에 흑창이었던 거를 성종이 명칭만 이렇게 의창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좀 잘 관리가 잘 안됐던 거를 다시 재설치하는 느낌으로 명칭도 의창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종 때는 전반적으로 뭔가 완성하는 느낌 이 완성의 디자인은 최순로가 하였고 이성육부제 시비목 외관을 설치하는 시비목 그리고 향직제 개편 국자감 유학지능 그리고 의창 흑창이었던 건 의창으로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제 현종만 남았습니다. 현종 같은 경우에는 지방행정을 완성을 해요. 지방행정을 지방을 5도 양계로 완성을 하고요. 전국을 5도로 나누고 그리고 북계와 동계 5도 양계로 이거는 지도 있으니까 이따가 지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5도 양계를 설치하면서 그리고 아까 이성육부제 있었죠. 이성육부제에 도병마사를 추구해요. 도병마사 추가한다. 설치. 국방문제를 논의하는 국방문제 군사문제 국방문제 회의하는 도병마사를 설치했고 사실 현종대 초조대상경은 그때부터 만들긴 했는데 지금은 정치만 적는 거니까 우리 주현 공거법 까지만 적을게요. 주현 공거법은 조금 이제 심화해서 조금 지엽조로 나오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공무원에서 중요시하는 건데요. 주현 공거법의 거자를 기억하세요. 과거제도의 거자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아까 향직제도를 개편해가 향리들의 권위가 낮아졌잖아요. 향리들에게도 과거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준 게 주현 공거법입니다. 향리도 과거시험에 과거제에 응시할 수 있게 이 부분에서 이 향리의 자제들이 과거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고려말에 신진사대부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하나의 원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렇게 우리 현종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필기를 완벽히 좀 하시고 그리고 어느정도 정리가 되셔야 이 부분은 파악이 되실 거예요. 지우고 정리 쭉 해볼게요. 좀 이번 단원이 내용이 많았죠. 초반에 왕의 기틀 잡는 이 부분이 항상 그렇습니다. 조선시대도 좀 그렇고요. 일단 나라를 막 만들고 기틀을 삼고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야 돼서 그런 거에 좀 업적이 많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이거 순서 우리가 한 거니까 다시 한번 쫙 빠르게 볼게요. 자 견원이 후백제 건국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잖아요. 견원이 완산주에 후고구려 901년에 건국했어요. 궁예가 송악에다가 자 그리고 궁예가 막 실정을 하고 관심법 이래가지고 쫓겨나고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죠. 918년에 왕건이 고려 건국을 하고 수도를 다시 송악으로 옮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공고이한다. 공산전투 고창전투죠. 그래서 공산전투일 때는 후백제가 이겼어요. 대구 쪽에서 후백제가 승리. 자 그 다음에 고창전투에서는 고창은 안동 쪽인데요. 바로 대구 옆에 있어요. 안동 하회탈. 자 고창에서는 이번에는 고려가 승리합니다. 고창 고려 고고 고려가 이제 가자 고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경선왕 그 다음에는 견원왕이 이제 귀순으로 하게 되죠. 견원왕이 이제 신검 아들이지만 복수할 거야. 이래가지고 후백제에서 탈출 금산사에서 탈출하고 결국 고려로 귀순합니다. 자 신라가 그냥 나라를 갖다 바치죠. 항복하죠. 신라 경순왕이 김부가 스스로 왕건에게 항복했고 김부로 하여금 그럼 네가 경주의 사심이 되어라. 그리고 너에게 시급으로 경주를 하사한다. 이런 식으로 주죠. 기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후삼국 통일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 일리천전투에서 고려가 승리함으로써 후백제가 멸망하게 되죠. 신검이 그런 식으로 마무리 이러고 나서 이제 태조왕건부터 쭉 볼게요. 자 태조왕건은 태조왕건은 호족정책을 하게 되는데요. 태조왕건의 호족정책 회유 잘해주는 것 결혼합니다. 그리고 왕치성을 하사합니다. 뭐 사성정책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역분전을 줍니다. 공을 세운 그런 신하들에게 아 니가 나라를 만드는데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웠다. 이제 이거예요. 호족들이 이만큼의 땅을 사실 왕건에게 준 거잖아요. 고려라는 나라가 되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분전을 하사한 겁니다. 결혼, 사성, 역분전. 그 다음에 통제하는 것은 사심간제도 니가 그 지역을 맡아라. 너가 그 지역 대표 사심이다. 니가 알아서 해. 너가 책임져. 이런 식으로 사심간제도 기인제도 아들을 이제 개경으로 교육시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볼모 잡는 이런 식의 기인제도 그리고 빈민구제를 위해서 진대법 계승한 흑찬 그런 정계 개백료서 정계 진출 관리들에게 준 것이고 훈요십조 같은 경우에는 역대 후대 왕들에게 준 것이다. 북진정책으로 서경을 중시했다. 거란을 적대했다. 그래서 만보교 사건 노! 거란! 거란! 범쳐! 그래서 거란 싫어! 이런 식으로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광종 같은 경우에는 노비안검법 억울한 노비를 풀어줌으로써 호족의 권한을 낮추고 왕권 강화한 겁니다. 과거 제도도 역시 왕권 강화와 관련되어 있고 공복재정 옷 색깔 쟁화고 그리고 연호사용 광풍 광덕중풍 모두 왕권 강화와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빈민구제를 위해서 재위보 설치하고 그리고 광종 때는 뭐 숭보정책으로 귀법사를 만들었다. 자 이제 경종 보도록 할게요. 경종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전식과 시정 전식과 그래서 시경 연결해 주시고 광풍과 인품을 보고 전지와 시지에 수조권을 줬다. 자 그리고 성종 같은 경우에는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유교를 강화하기 시작하는데 이성육부를 확립을 했고 그리고 성종 때 시비목 설치 지방관을 파견을 했다. 그리고 국제감을 설치한 것도 역시 유교를 중요시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빈민구제 우리 태조때 흑창이었던 거 성종 때는 의창 성의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성의를 봐서 나눠준다. 이런 식으로 성의를 봐서 너희들에게 곡식을 꿔주겠다. 성의 자 그 다음에 현중으로 넘어가면 현중은 전궁을 5도 양계로 나눕니다. 5개도와 북개동계 양계 양계는 약간 군사지역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도병마사 국방문제를 논의하는 도병마사라는 회의기구를 두게 됩니다. 도병마사까지 이렇게 딱 다 정리했고요. 자 관련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배운 부분은요. 한 왕으로 집중해서 나오기도 하고 이런 유형으로 그렇지만 연표로 뭐 아시죠? 가 나를 비워놓고 다 그럼 나 시기에 있었던 일은 뭐 이런 식으로 왕순서를 좀 반드시 지금 배운 거는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서 시험이 뭐 100%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나오는데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풀어볼게요. 15번 56회 기출인데요. 다음 교사를 내린 왕의 정책으로 오른 것은 우리 태조께서 태조 아 왕건이구나 이제 태조인데 이성계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흑창이라고 했어 아 왕건이구나 이런 식으로 고려 때 태조구나 가난한 백성에게 진대하게 하셨다. 진대법을 계승했다는 소리죠. 지금 백성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저축한 반 늘어나지 않으니 미 1만석을 더하고 이름을 의창으로 고친다. 자 보시면 이름은 의창으로 고쳤다고 하네요. 또한 모든 주화부에도 각각 의창을 설치하기도 해라. 자 우리 태조께서 흑창을 뒀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지금 백성들 지금 백성들이 늘어나니까 지금은 의창으로 고쳤다. 그럼 의창으로 고쳤다면 어 이거 나로 회의클 썼네. 성종이네요. 자 앞에만 보고 태조로 풀면 안 되겠죠. 지금 백성들에게는 의창으로 고쳐서 의창을 설치하도록 하라. 지금 라인 나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종인 거죠. 성종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켰다. 막 남경으로 승격시키고 요거는 성종 때 있었던 일이 아니죠. 그리고 국자감에 서적포를 설치하였다. 요거는 숙종 때 있었던 우리가 아직 고려의 숙종 때 거는 배우지 않았지만 숙종 때고요. 그리고 시비목을 설치하고 지방관 설치 이게 성종이죠. 3번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리고 인사행정을 담당하던 정방을 폐지하였다. 정방 폐지는 나중에 우리가 고려 말에 공민왕 때 배울 거예요. 그리고 개경에 귀법사를 설치하고 균열을 주주로 삼았다. 요거 아까 광종 때 했던 얘기라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 결국 아 성종하면은 아 최승모, 시모 28조 뭐 청컨대 외관을 둬서 12목 성종 12목이 이렇게 잘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양길지설, 남경설 뭐 이런 식으로 좀 선지가 좀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점짜리 문제에서 3번으로 아 성종인 것만 알면 의창, 성의, 시비목 이런 식으로 성종, 시비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좀 내용이 빡셌어요. 여러분 오늘은 어느 정도 오늘 좀 정리를 하지 않으시면 이거 계속 나중에 공부해야지 나중에 또 봐야지 생각하면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우신 내용 꼭 완벽하게 복습을 하시고 특히 앞에 초기 왕들의 업적은 꼭 그 왕 왕 중심으로 적어도 두 개씩은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시고요.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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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